야 보지말고 뽑아 일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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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유재석 씨가 일본이라고 생각되는 사람의 이름을 외쳐주시고 만일에 정답이 맞으면 그 사람이 입소하게 되고요 틀리면 유재석 씨가 입소하게 됩니다 아 틀리면 유재석 씨야? 웃겼어 야 이거 앞에 하는 게 좋아요 이게 5번 아 동물의 왕 월화드라마 광수죠 4번은 현주영 5번이 저기 광수면 4번은 자연스럽게 현주영 아 2번 10번이 딱지왕인데 종국이 아니면 저거든요 아 근데 지금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찍어야 돼요 찍어야 돼요 5,4,3,2,1 5,4,3,2,1 그때 외쳐주세요 아 우리 앞에 왔을 때 4 3 2 2 2 1번 몰라 게리 1번 몰락 게리 몰라가야겠네 게리 몰라야겠는데 몰라? 몰라야겠는데 게리 뭐야 뭐야 누가 짤리는 거야 몰라 이 대신이야. 물 짤리는 거야. 몰라 이 대신이야. 물 짤리는 거야. 와 너무 좋아. 와 너무 좋아. 게리야 괴리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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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번. 네가 풀어. Above what you are now my guys. 내가 제일 먼저 model 이런 줄 알았어. 유진석 씨가 지목한 1번 개리씨 정답이었습니다. 예전에 3을 댄스로 받은 경험이 됐고 1번과 3번이 월요일에 걸린 댄스 1번? 1번, 1번 1번, 1번 1번, 1번 와, 정말 무서워 어젯해져서 이게 다 너무 무섭나요? 아, 저렇게 되면, 뭐가 생각이 안 나 아 진짜 번호 외웠던 게 하나도 생각이 안 나 네, 두 번째 도착하신 이광수씨 이광수씨가 맞출번호를 추첨하겠습니다 앞에 내가 모르고 모르고 나와 있는 거지 너 몇 개 정도 하냐? 아 미친устить 10번! 10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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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0번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지목해 주시면 됩니다. 나의 주인공 계세요. 5초들입니다. 우리가 차에서 추리한 걸로 봤을 때 10번이 10번은 안 좋았습니다. 이건 제적으로 말해. 10번의 직업을 내가 알아요.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니까 그 정도. 누구 한 명 붙어있네. 5, 4, 3, 2, 1. 10번, 유재성! 10번, 유재성! 10번, 유재성! 야 여기 자기 번호 안 나오는 사람이 많아. 왜 돌보게 행사.